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의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오늘 2월 첫 거래일 뉴욕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우선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0.7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S&P500 지수는 전일 대비 0.69%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전일 대비 0.75% 상승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는 장중에는 엎지락지지락하는 혼조세를 보이다가 결국 상승 마감을 했고요. 3대 지수는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주와 금융주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에너지 관련 업종이 3.5% 이상 급등을 했고요. 금융주 역시 1.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1월에 가파르게 하락했었던 기술주도 이날 0.24%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날 주가를 끌어올린 요인은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실적 호조가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날 개장 전에 미국 최대 에너지 기업인 엑소모빌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우호적인 성적을 보였습니다. 또 유럽계의 금융그룹인 UBS 또한 순위기 2006년 이후 16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금융주와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외에는 미국 배송업체인 UPS와 극장체인 AMC가 모두 우호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대표적인 밈 주식인 AMC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매출이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멘트 하나 나오는데요. 이제 1월에 굉장히 와일리 디스트랙티죠. 굉장히 크게 이렇게 혼란을 겪고 난 후에 투자자들과 트레이더들은 다시 한번 이제 어닝 시즌 실적에 집중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멘트인데요. 이제 투자자들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날 장 마감 후에 구글 모 회사인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를 했죠. 또 GM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긴 했는데요. 또 내일 페이팔과 AMD, 스타벅스 등의 실적이 줄줄이 예상이 되어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시장은 실적 시즌에 집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날 업종별로 보면요. 금융주가 대부분 상승을 이어갔고요. 구글의 경우 1.7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존도 1% 이상 반등을 했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 이날 7%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시티가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또 우호적인 실적을 발표한 UPS의 주가도 14% 급등을 했습니다. 엑소모빌은 호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주가가 6% 이상 뛰었고요. 반면 테슬라의 경우 살짝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크레딧 스위스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했고 또 이제 캐시우드 유명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수장인 캐시우드가 테슬라 주식을 추가로 매집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결국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주가 상승을 견인한 요인은 저가 매수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1월에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날 계속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월에 이제 뉴욕 증시는 거의 최악의 성적표를 맞이했었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9% 가까이 한 달 동안 하락하면서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성적을 받았고요. 또 S&P 500 지수도 한 달 동안 5.3% 하락을 하면서 13년 만에 최악의 1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1월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회복을 시도하는 그런 기술적인 흐름이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멘트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Investors continue to buy the dip 그러니까 저점 매수가 이어졌다고 Almost everywhere 모든 전 영역에서 이번 주에 저점 매수가 이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가 일어나는 와중에 시장 심리도 실적이 우호적으로 나타나면서 조금 개선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위험 선호 심리 회복도 주가의 지지력을 제공했습니다. 이날 당중에 라파엘 호스틱 여는 총재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인터뷰에서 어떤 발언을 했냐면요. 현재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금리 인상 전망은 3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Right now my estimate I've got three 그러니까 3번의 금리 인상을 점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3번의 금리 인상을 점치고 있지만 이는 이제 향후에 들어오게 될 데이터에 디펜덴트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3번의 금리 인상은 기존의 금융시장이 프라이싱하고 있던 최소 4회 이상의 금리 인상 심하게는 7번까지 올해 연내 금리 인상을 예상했던 금융시장의 전망에 비해서는 상당히 완화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네, 비슷한 발언이 또 있었는데요. 패트리 카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3월에 금리 인상이 25BP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시장에서 조금 과격한 3월에 50BP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25BP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제 너무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그간 금리 인상 기대가 너무 과도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심리가 생겼고 이것이 위험선호 심리에 일조를 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제금리가 다시 1.8% 이하로 떨어지면서 약간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이 되었고요. 달러와도 급격한 강세에서 이틀째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채권 금리의 상승률이 조금 더뎌지고 달러와 역시 강세폭을 반납하면서 주식시장 역시 위험선호 심리에 힘을 입어서 강세 흐름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날 장 마감 후에 이제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과 GM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두 회사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숫자를 먼저 보면요. 알파벳의 경우는 이제 주당순이익이 30.69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이는 예상치였던 27.34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매출 역시 레피니티브 예상치인 721억 7천만 달러를 상회한 753억 3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 직후에 알파벳의 주가는 구글 주가는 7% 이상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후에 알파벳이 액면 분할을 발표를 했습니다. 20대 1 액면 분할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다시 조금 상승폭을 줄인 모습입니다. GM 또한 이날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당순이익이 예상치였던 1.19달러보다 높은 1.35달러를 기록했고요. 매출도 예상치 340억 달러보다 높은 335억 8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형주의 실적이 이처럼 우호적으로 나오면서 내일도 이제 증시가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지표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에 1월 제조업 경기 모멘텀이 크게 둔화했습니다. IHS 마켓에 따르면 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확정치는 55.5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PMI는 50일 기준으로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늠합니다. IHS는 오미크론 확산이 제조업계에 큰 타격을 미쳤다면서 직원 부족 사태가 이어지면서 공급망 문제와 수요 둔화 등의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1월 제조업 활동도 전달보다는 둔화했습니다. 공급관리협회는 1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57.6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달 기록한 58.8에서 하락한 수준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PMI는 지난해 10월 60.8을 기록한 이후에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이번 주에 발표되는 1월 고용지표가 부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에게 1월 고용보고서와 관련해 오미크론이 매우 전염성이 높았기 때문에 일자리 자료가 수집됐던 1월 초에 거의 900만 명의 사람들이 아프다고 보고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노동부의 고용보고서 조사 기간은 1월 9일부터 15일로 이때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절정에 달했던 때입니다.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1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가 15만 3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12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미국의 지난해 12월 채용 공고가 전월보다 증가했습니다. 미국 노동부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12월 채용 공고는 1,090만 건으로 전월보다 증가했습니다. 전체 고용 및 채용 공고에서 채용 공고 수치를 보여주는 비율은 6.8%로 전월과 같았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제가 계속 뉴욕이오 코너를 맡게 되었는데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